첫 번째 박찬빈 박민아 박찬빈 박민아 박찬빈 박민아 미나야 큰소리로 해 미나야 큰소리로 해주고요 자 두 분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 미나 화이팅 하핀 갑니다 시작 찍찍찍찍찍 뭐지 신지 생자 빼 지 이 아빠 이게 뭐죠 이 뭐 자를 때 뭘로 쓰지 스마 스마 신행해도 물이 걸리는데 뭐야 모르겠어 통과 뭐야 모르겠어 통과 아빠가 다니는 데가 어디야 회사 회사인데 MBC 말고 내일을 봅니다 야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통과하면 안됩니다 야 시험에 들었다 내일을 봅니다 에스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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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거는 신간데요 레몬 그러면 이거는 껍질이 더러워져있고 저거구나 키위 들어와져있고 아빠 커피 위에다가 아이스모카 먹으면 그 위에 뭐 올리지? 크림 근데 아까 쥐 할 때 뭐 뺐었지? 하아아아아 인구체 인구체 화이트 하셨습니다 에스베스 마쳤어요 에스베스 마쳤어 하나를 마치도라도 에스베스 마쳤어요